욕을 하니까 자기도 같이 싸우다가 경찰이 온 거야.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가는데 자기만 수갑을 채우더래. 경찰서 가서 자기 휴대폰 던지고 막 뭐라고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. 반갑습니다. 지러기 아야의 이무기도 사람 만들어주는 용센입니다. 얼마 전에 직업의 모든 것에 2탄이 올라갔어요.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댓글들 보면 되게 직모나 님 나가서 사실 제가 유튜브가 좀 작다 보니까 댓글들에 다양한 반응들이 없어.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잿미미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상을 자기관념 속에서 오롯이 자기의 어떤 바늘구멍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넓게 보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댓글을 보면은 그런 말이 좀 신경 쓰여 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. 왜 그렇게 밤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까냐. 까냐고만 하는데 일단 댓글 내용이 자 그분의 댓글 내용이 뭐냐면 너도 선수 아가씨들한테 돈 받아먹으면서 일해 가지고 너의 삶을 영위했으면서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런데 반대로 말해볼까요? 그분들은 제가 머리해줬기 때문에 돈을 본 거예요. 그죠? 제가 머리해준 것 때문에 돈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돈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하면 안 되는 걸까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싫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. 저도 사실 뭐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. 정보를 드리는 거지.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데 거기다 도덕윤리의 교과서적인 걸 대해 가지고 저하고 싸우자 그러면 저는 싸움 안 해요. 그것보다도 내가 진짜 왜 밤일을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되게 스탠다드하게 인생 잣댄 선수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. 저랑 한 7, 8년 정도 알았어요. 7, 8년. 7, 8년 정도 알았는데 와 7, 8년 전에 키도 크고 일단 그 친구가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 가지고 잘 나갔어. 어? 이게 그게 있거든요. 성형이 좀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어. 성형 자체가. 한창 한 4, 5년 전이었나 그때 약간 성계 스타일이 유행했어. 남자도 성계 스타일. 누가 봐도 코 딱. 누가 봐도 쌈커플 딱. 뭐 이렇게 스타일이 좀 유행했다고. 그 친구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했는데 코도 좀 삐뚤어지고 뭐 아무튼 뭐 성형이 그렇게 싹 잘 된 건 아니었어. 그래도 잘 나가지. 왜냐하면 피지컬이 좋으니까 잘 나갔지. 그러면서 돈이 있으신 분을 좀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. 많이 받다가 몇 천 단위로 받아가지고. 일단 동네를 떠났어요. 동네를 떠나고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거든요. 근데 최근에 다시 돌아왔는데 상태가 조금 이상하더라고. 보험회사 취직했는데 보험회사 그 팀에 취직했는데 그 보험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저한테 주식하라고 하더라고요. 구글이랑 뭐 애플을 사래. 근데 너는 샀냐고 하니까 안 사대야지. 그래서 어허 이것 좀 보소. 뭔가 좀 이렇게 삐걱대고 있다. 이거 조금 느꼈어. 느끼다가 하루는 또 와가 씩씩대더라고. 왜 그러니까. 저한테 그 자기 팀 막 그 사수 이야기 칭찬 엄청 했거든요. 근데 난 너 임마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와가지고 자기 사수 이상 가도 딴 데로 옮겨야겠다고. 어허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게 또 두 번째 나의 톱니받기가 맞춰지는구나. 딱 이따가 또 며칠 있다가 머리를 엄청 이쁘게 해달래 하고 다시 회사 가야 되니까. 일 끝나고 회사 가야 되니까. 그러면서 머리를 이쁘게 한 이유가 뭐냐. 그러니까 아침에 회장님 만났대. 그래서 아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게 있나보다. 했더니 다음날 다 왔어. 미용실. 씩씩대더라고요. 씩씩씩. 왜 그러니까 왜. 회장님을 못 만났대요. 그래서 왜. 다 만나기로 약속돼 있는 부분 아니냐. 그러니까 아니래.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회장님을 만났대. 그 말단 사원대. 그래서 오호 내 속으로 오호 이거 톱니받기 쓰리가 맞춰지면 이거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마지막에 확인사사에 들어갔죠. 혹시 약속이 돼 있었냐 아니래. 그러면 너가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지금 그 막무가내로 그 회장님을 만나러 간 거냐. 어? 63빌딩에 간 거냐. 그 본사에 막 가사에 있는 거냐. 맞대. 그래서 오호 이거 봐라. 야 내가 그냥 가면 한 탄법을 딱 쉬고. 야 진짜 너 신념이 강하구나. 책 한 권에 너의 신념을 다시 바꾸고 그 신념을 세워서 말을 하는구나. 보통 이렇게 살짝 비꼬았으면 형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이렇게 나오면 내 톱니받기가 다 부러지는 거야. 근데 음 내가 좀 신념이 강하지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. 맛이 갔다. 이거 맛 갔다. 이거 진짜 맛 간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결전의 날. 또 며칠 있다가 가게로 왔어. 형 자기 핸드폰 부러졌는데 제 핸드폰 잠깐 통화 한번만 하자요. 그래서 뭐 해라. 딱 줬는데 막 계속 만지고 만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난 그러려냐고 있다가 저는 예약 전화를 제 폰으로 받기 때문에 달라고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가면서 계속 폰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폰을 계속 만지면서 자기가 택시를 타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떼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돈을 더 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동사무소 업무를 본 거예요. 근데 동사무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 순서랑 이게 막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. 택시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올라왔대요. 자기 생각에는 얼마 안 기다렸는데 택시 아저씨가 올라와서 막 욕을 하니까 자기도 같이 싸우다가 경찰이 온 거야.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갔는데 자기만 수갑을 채우더래. 근데 아무리 공권력이 서로가 우리가 좀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갑을 채운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짐작은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 가서 자기 휴대폰 던지고 막 뭐라고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확실히 갔다. 이거는 확실히 갔다. 이러고 있는데 내 휴대폰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통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한 30분? 한 40분 동안 제 휴대폰을 썼어요. 그래서 통화 잘했겠구나 싶었는데 왠걸 제 카카오톡을 로그아웃해 버린 거였죠. 혹시 카카오톡 로그아웃하면 다 지워지는 거 아세요? 저는 카카오톡에 손님들이랑 상담한 걸 다 저장해놔요. 그래서 그게 한 5, 6년 치 다 되는 거거든요. 항상 백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와 이게 다 날라갔어요. 진짜 카카오톡 친구들 대화 내용이 다 날라갔어요. 머리 한 달 지나면 사진은 지워지지만 그때그때 기억나게 제가 체크해놓거든요. 그게 다 지워진 거야. 너무 빡치더라고요. 진짜 너무 너무 화나가지고 카카오톡을 들어갔는데 와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나중에 연락을 했죠. 너 왜 그러냐. 왜 그랬냐. 그러니까 아니 형한테 언제 전화기 쓴다 했냐. 카카오톡 쓴다고 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거 확실히 가는 새끼야. 어쨌건 저 어쨌건 7, 8년이면 저도 화날 일은 맞지만 그 동생이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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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 아니에요. 그래서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거지 이건 사과 자체가 아니에요. 그러더니 사과만 하면 된다 했더니 나중에 에이 개새끼야.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으로 보이냐고 저한테 대뜸 욕을 하는 거예요. 나이도 한 서너 살은 어리거든요. 그래서 아 이 새끼 맞갔다. 진짜 진심으로 맞갔다. 그래서 너는 연락하지 말고 보지 말자고 끊었어요.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그 친구가 카카오톡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? 자기가 아는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자기 지금 롤스롤시 타고 있다고 같이 부산 여행 가지고 여자들한테 다 보냈더라고요. 누구나 다 선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특이사항이긴 하지만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많이 못 이겨내면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무튼 진짜 인생 잣된 선수 이야기인데 지금은 사실 좀 걱정이 돼요. 잘 살고 있는지 연락이 아예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식도 안 들리는데 뭐 이거 보고 자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이 돌아왔다면 언젠간 사과하겠죠. 강남에서도 지금 뭐 가게 몰래 몰래 한다면서 악구정 선수들 뭐 아가씨들 뭐 일하는데 지금 뭐 다 그렇게 한다고 욕하겠지만 손님도 별로 없대요. 다 같이 어려운데 코로나 이겨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. 암튼 느그는 선수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잠깐 뭐 해보는 건 상관없는데 하다가 그냥 정신 차리고 나가지 그 물들어가지고 뭐 인생망 빨대 꽂아봐야지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즐겁게 삽시다. 항상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시길 기원합니다. 이리와! 지렁이 용만들어주는 용쌤입니다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더 Marines 다른들어 하늘 그러니까 찐